10cm 쿠모의 시멘트로 만든 연못 공간과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80cm 쿠모의 시멘트로 만든 연못에서 버섯을 재배한다. 버섯의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꼭지를 설치해놓고 아침과 저녁으로 물을 뿌려줘야 한다. 버섯 재배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나무 아래나 어두운 곳으로 버섯이 잘 번식할 수 있게 된다. 재배되지 못한 버섯은 시렁기 먹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필요로 만들기도 한다.